우리나라 단풍지로 널리 알려진 전라남도 정읍 내장산 내장사. 서편으로 능선 너머 전남 장성 북화면에. 고개종 제 십 팔 교구 본사이며 호남 불교의 요람 천년 고찰인 백양사가 있습니다. 이 백양사 계곡의 단단풍나무 또한 단풍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. 2016년 11월 4일 산악회에서 찾아갔던 날 마치 쌍계로 작은 음악회가 있어서 입구부터 음악소리가 대단했어요. 테이야, 세이야, 어로우 하나의 위바야. 과연 제 능 sel기 Inside Lord 여희ichen Norcom Krit영민 토from일어로워öröroor. 테이야, 어젠, 뭔KY이 Pourquoi 그래서exist, Cheers. hallski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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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상 승객이 오시면 민요일 순차도 짓겠습니다. 멋있는 널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우지개가 살고 있는 저 너머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다시 젊음 그대 태양 같은 젊음 그대 젊음 그대 젊음 그대 젊음 그대 날씨가 불지 congr Debbie 날씨가 불쌍한 날씨가 불쌍한 이 날씨가 불쌍해 이 날씨가 불쌍한 날씨가 불쌍해 수의 공간이 있었습니다. 수의 공간을 전달합니다. 수의 공간을 전달합니다. 수의 공간을 전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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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